오늘 여러분 제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2억이나. 일단 뒤에 내용 다 차지하고 일단 2억 나왔어요. 이거 다 팩트거든요. 이거 과장 1도 없이 약간 심지어 축소된 액수거든요. 2억을 여러분 쭉 읽어볼게요. 2억이나 쓰면서 배우는 이유. 2억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게 또 맥락이 다르거든요. 내가 집 사는데 2억을 쓴다. 그거는 내 자산이니까 2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배우는데 이걸 진짜 지른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2억을 쓰고 나면 내 손 떠나는 거기 때문에 손이 후덜덜덜 하겠죠. 오늘 인간관계론 특강 31강 여러분 제목은 2억이나 쓰면서 배우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준비한 에피소드예요. 언제부터 준비했냐. 유연함의 힘 특강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 유연함의 힘이 책이 진짜 좋았거든요. 특강도 진짜 우리가 야무지게 해서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특강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수잔 에시포드 교수님이 실제 MBA 베테랑 교수님이기 때문에 MBA 내용,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압축해놓은 거라서 생각보다 책은 좋지만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내용에서 쓰는 거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잔 에시포드 교수님이 계시는 미시건대학교 EMBA. EMBA는 이거는 최고경영제 MBA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보면 미시간, 대학교가 주립되기 때문에 미시간 주,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은 조금 싸고요. 넌 미시간, 다른 주에 살거나 우리가 인터내셔널 수준선트로 가면 더 비쌉니다. 와, 만불이 더 비싸니까 천몇만 원이 더 비싸네요. 그렇죠? 대박이에요, 여러분. 무슨 등록금이 650만 원, 600만 원이라고 해도 비쌀 것 같은데 그냥 등록 디퍼짓이 6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진짜. 그런데 실제로 이 수업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MBA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배우는데 2억을 쓰진 않겠지만 2억이 넘게 쓰죠. 그렇죠? 그런데 MBA 가서 네트워킹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네임밸류를 보고 들어가서 후광효과를 키우는 것도 있고 단순히 배우로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 배우는데 등록금을 2억을 내야 된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유연함의 힘. 여러분, 책 안 읽은 분들은 유연함의 힘 특강이라도 꼭 보세요. 진짜 좋거든요, 네요? 유연함의 힘에서 제가 여러분 그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서 실제로 수잔 에시포드 교수님이 경험치가 많고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냐. 자기가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어떤 유연성 강화 목표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쭈루룩 친구들이 써서 냈는데 그런데 말이 친구들이지 이게 그냥 MBA 수업이었으면 직장 경력 2, 3년 있어야 되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다음에 EMBA면 CEO, 상무, 임원, 임원급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무튼 엘리트들이 적어낸 유연성 강화 목표인데 보세요, 여러분. 1위가 뭐냐면 발표 기술 개발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발표 능력이 뛰어나. 나는 발표 능력이 뛰어나. 이런 분 몇이나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억이나 수업료 내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유연성 강화 목표에서 그냥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올리고 싶은데 1위가 뭡니까? 하고 가장 많이 뽑힌 게 뭐냐면 발표 기술 개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대인관계 관리 기술 개발. 그다음에 뭐예요? 직속 직원에게 더 많은 권한 부여하기. 이거 EMBA에서 나왔나 보네요. 그다음에 뭐예요? 영향력 키우기. 그다음에 더 나은 과제 관리 기술 개발. 이런 건 다 테크니컬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꽤 순위가 높아요. 명확한 의사표현. 이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고 주변의 개방적 태도 유지하기. 고 대표님이 요즘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가 되게 좋은 문화들이 많거든요. 저는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경청 이런 걸 이렇게 붙이고 회의에 들어가신대요. 왜? 경청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직급의 힘이라는 게 있고 직급의 포텐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직원들은 그거의 포텐셜에 눌려서 하고 싶은 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청할 거라니까 그걸 아예 그냥 대놓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요 분들 우리 고 대표님한테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어렵고 껄끄러운 사람들 상대하는 법 배우기. 감정 조절력 개발, 의사 스톡 능력 개선, 다른 사람 이야기한 도전과 피드백에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사교성 키우기, 새로운 역할에서 확실한 입지 다지기, 경청 기술 개발.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 접은 표시 보이죠? 이렇게 크게 접었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면 이만큼만 접을 때도 있고 임팩트가 크면 그냥 아예 책을 통째로 이만큼 접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접고 아무 표시도 안 했어요. 그거는 너무 제가 이거 기억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와, 이거는 얄절 없는데? 그냥 이건 인간관계론이 답인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이 등록금 5쿼터 동안, 5텀스 동안 2억 넘게 내고 배우는 수업 중에서 나는 이거를 너무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적어냈다니까요. 여기서 보세요. 영향력 키우기가 그다음에 대인관계 관리, 기술 개발 이런 게 합치면 벌써 22%잖아요. 이게 아마 중복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요. 학생들이 선택한 목표는 다양해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것 같지만 뭐예요? 몇몇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가장 큰 범주겠죠? 내가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명령 체계라는지 아니면 이런 지시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편적이었던 범주는 발표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 향상이다. 거의 다 뭐 저는 항맥락인 게 이걸로 끝난다고 봐요. 심지어 제목이 인플루언스 피플이야.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이에요. 그냥 NBA 간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고 모든 걸 담아놓은 책이 인간관계론이고 실제로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미국에서도 계속 스테디로 팔리거든요. 100년이 다 됐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제가 이거 너무 인간관계론이 소중하고 유연함이도 좋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드려야겠다. 이거를 제가 몇 달 전에 이거 몇 달 전이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오래전부터 이거는 근데 메모를 안 했는데도 이거는 너무 중요한 연결이라서 제가 그냥 칼같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1강 때 얘기해드리는 거고 오늘 31강 인간관계론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제가 한 페이지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냥 끝났어. 그걸로 끝났어. 그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상상스퀘어에서 양장으로 번역본과 원서를 같이 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잘 없어. 영어 공부했는데 내가 진짜 영어를 공부하려고 시간을 5시간, 10시간, 200시간, 3000시간 썼는데 영어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내 인생에 남았네. 제가 그래서 플로엔시, 제가 이걸 여러분 낭독을 50번도 넘게 했어요, 낭독을. 그러면서 제가 여전히 문법도 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지만 플로엔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로 낭독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디오북을, 오디오북을 무료로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 안 하신 분들도 다 무료로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게 영어독립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어요. 돈 많이 들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건데 진짜 여러분 끝까지 읽어드리고 여기 밑줄 하이라이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문 밖을 나설 때마다 고개를 들고 턱을 당기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라. 여러분 근데 일단 이거 안 끊을 수가 없는데 이것만 10년 동안 해도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저는 요즘에 턱 당기는 거를 많이 진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져요. 턱만 당겨도 여러분 이렇게 두턱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목디스크 있는 분들이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두턱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것만 해도 심지어 이거 하면 목디스크가 없어져요. 그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여러분 정말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안정화. 이것만 해도 끝나요. 햇살을 머금고 여러분 햇살만 받아도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밝은 미소로 친구에게 인사하며 모든 악수에 진심을 담아라.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악수하는 문화가 미국보다는 덜하니까 우린 인사에 진심을 담으면 되겠죠. 오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거는 진짜 가운으로 해도 좋을 정도. 다시 이따 돌아올게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망설이지 말고 목표를 향해 똑바로 전진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위대한 훌륭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산호가 심없이 흐르는 조류 속에서 필요한 양분을 취하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필요한 기회를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뇌과학적으로도 100% 맞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이 의식한 거는 신호로 들릴 거고요. 의식하지 않은 거는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잡음 속에서도 여러분 이름은 딱 귀에 들리거든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영준아 그건 들려요. 왜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나한테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요. 당신이 되고 싶은 유능하고 성실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 그 생각이 매 순간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피처셀프죠 피처셀프죠 그렇죠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항상 올바른 정신자세 즉 용기 정직 밝은 기운을 유지하라 올바른 생각은 창조로 이어진다 모든 것은 소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진실한 기도는 응답을 얻는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안 먹는 사람이 제가 볼 때 80%인 것 같아요 마음도 못 먹어 실패를 떠나서 마음을 못 먹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고치 안에 들어있는 신이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 같아요 이게 프레질 그 자체 자 여러분 저도 또 고백을 해야겠죠? 제가 화가 많아서 요즘에는 옛날에 7, 8년 전에 마음속에 화가 100이었다면 요즘에 한 15 정도까지는 떨어뜨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제 인생에서 소중한 관계가 뭐예요? 우리 와이프랑과의 관계인데 제가 다 제 잘못이 90%거든요 제가 화가 많다 보니까 툴툴 말하고 나쁘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 그냥 말해도 될 거를 어떻게 나쁜 뉘앙스로 말해서 그냥 부정적인 뉘앙스 싸움이 잦았는데 그런데 또 사랑을 우리 와이프가 또 그릇이 크니까 잘 극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해서 화를 100에서 15로 줄이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저는 결혼했을 때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때가 제일 높을 것 같잖아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랑 제 아내랑 관계가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고대표님이랑도 지금도 죽고 못 살고 옛날에도 죽고 못 살았지만 그때 옛날에 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전히 강하게 토론을 하고 절대로 쉽게 의견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지만 아예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아예 최근에 한 번도 안 싸워본 것 같아요 한 진짜 극소수? 그 다음에 옛날만큼 언성을 높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만큼 화가 많았거든요 화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소중한 일 생각하고 감사한 걸로 내 몸을 채우기도 바빠 죽겠고 내 정신과 마음을 채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열받는 것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뭐요? 열받는 건 뭐예요? 적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든 진짜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50살에서 지금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5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지금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처셀프로 살아가는 거니까 여전히 적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왜 문제냐면 사실 이거는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돼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요 왜? 시간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낭비돼요 에너지도 낭비돼요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심지어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좀 뒤에 대한민국 사람은 좀 이게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쪽팔림 거절당했을 때 그 두려움, 무서움 근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론에서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그 펀더멘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냐면 나한테만 관심이 있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딜을 만들어내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영향력을 미치려면 저 사람이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 펀더멘탈이거든요 그게 그럼 여기는 적용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도 인생에서 하겠죠 그럼 우리랑 그 실제랑 간극이 여러분 얼마나 이 간극이 얼마나 크냐면 이거예요 실제 간극은 이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간극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벌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냥 팩트야 그게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저 사람이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겠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오해받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생각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실수 10개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실수 10개 10개도 생각 죽어도 못해요 못해요 그럼 실수 아니에요 흠잡을 거 10개 생각해보세요 10개 못해요 이거는 심리 실험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티셔츠에 되게 바보 같은 문구를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막 해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주의 맹시 같은 거죠 어? 거기 가슴에 메시지 뭐 적혀있는지 기억나세요? 어?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이따만 게 적혀있는데 내가 이렇게 1대1로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느라고 오해 시도조차 안 하는데 근데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생각보다 간극이 없는데 스스로 막 이게 막 세상 난리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간극이 이만하다니까요 안 그러는데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오해 좀 받으면 어때요 오해 좀 받으면 어때요?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고 우리는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그걸 되게 높게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 사람 용기 있구나 씩씩하구나 아 이 사람 도전정신 뭐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덜어도 있겠죠 근데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심지어 건설적인 관계라면 그냥 뭔가 이렇게 민감한 관계고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를 큰일을 도모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분명 예민해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이랑 같이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 어떤 건설적인 유기적 관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다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다 잊어도 돼요 왜? 우리가 한두 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아 저는 이걸로 인생 많이 까먹었어요 경쟁자 생각하고 쓸모없이 아 이거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지 열이 받는데 막 이러면서 심지어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러네 실제로 나를 막 직접적으로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열이 많이 받겠죠 그쵸? 그건 생각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적이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열등감 덩어리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슴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열등감 많이 극복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거의 없거든요 이제 샘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출 100억 하면 천억 하는 회사 보면서 아씨 우리 어떻게 따라잡지? 그런 거 이제 건설적으로 써먹으려고 하죠 이것만 너무 여러분들이 채워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인간관계로는 너무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죠? 이게 오늘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찍는 시간이 5시 6분이거든요 오후 근데 이제 캡처는 한 4시쯤에 했어요 이미 여러분 오늘 555명 공부하셨고 우리 수정님은 57분 하셨네요 여러분 겁나 재밌어요 이게 퀴즈베이스라서 인간관계로 오늘 카테고리로 뽑아놨네 데일카네기의 저서 인간관계로 해서 사용된 우선순위 단어 1400개로 구성된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떡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 로우 데이터 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빈도가 떡 같은 단어 그런 건 또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저희 자체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걸 또 우선순위로 저희가 스플릿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희가 왜? 여기서 배운 단어가 여기서만 국한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때 완벽하게 여었으면 그게 다른 때 써야 되거든요 4천 개 원어민 여러분 단어를 몇 개 한다?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1만 5천 개 잡아야 돼요 2만 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외국인이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면 1만 5천 개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우고 이제 6천 개 정도만 외우면은 여러분이 영어 독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단어면에서는 왜? 구동사도 알고 이제 문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몇 번 패턴 겪고 나면은 금방 자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다? 회화가 프렌즈에서 2천 개 동화가 카네기상 이제 뉴베리상에서 받은 정말 동화인데 명절하고 상 받은 거에서만 뽑은 단어 3천 개 쉬운 단어 베이스죠 영화 스크립트 3만 개에서 5천 개 2천, 3천, 4천, 5천, 뉴스 1만 개씩 그래서 이게 교집합을 내보니까 1,400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특허를 신청을 했죠 어마어마한 특허예요 그래서 요것만 외워보세요 일단은 1,400개 난이도가 4천 개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1,400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회화 가보고 동화 가보고 계속 누적 반복하시죠 무조건 무조건 영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4천 개 다 외우면 어떻게 된다? 98.2% 왜? 여기서 낱개로 쓰인 단어가 5천 개고요 이게 이제 그냥 5천 개가 쓰였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데이 같은 거는 뭐 몇백 번 쓰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유도 몇백 번 쓰였을 거고 그래서 이게 빈도로 따져보면 이게 98.2%고 각각의 낱말로 따져도 85%인가 그렇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